사무엘상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도로 돌아가라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또 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 부르지 아니했다 돌아가라 세 번째 사무엘이 또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그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엘리 제사장 집안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권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린 사무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되었다 이것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리고 21절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1절 제일 앞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누가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되 역사의 큰 흐름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죄인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의인을 건지시고 높이 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소돔땅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땅을 선택해서 이주한 다음에 소돔땅의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 간의 대대적인 국제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창세기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쟁을 통해 롯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믿음을 버리고 소돔땅에 머물러 있는 롯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 간의 대대적인 전쟁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아무도 몰라보는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고 마침 전장에는 골리아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물멧돌을 들고 즉시로 나가서 골리아 장수를 물리침으로 다윗이, 이름도 없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스라엘이 졌지요? 이스라엘이 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 3절,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의논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을 지었는데 어떤 결론을 지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 언약계가 없어서 졌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언약계가 없어서 졌구나 언약계만 있었다면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 결코 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이제라도 언약계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죠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약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언약계를 앞세워서 광약길을 걸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창이라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창이란 요단의 물이 즉시로 끊어져서 멈추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계를 앞세워서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언약계를 앞세우고 일곱 바퀴를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의 경우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로 인해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졌는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 것이고 홈리와 비누하스의 죄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계만 가지고 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다 될 것이다 언약계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장로들이 이렇게 오판한 것도 넓게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홈리와 비누하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넓게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쳐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다 될 줄 알았던 장로들의 이 생각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계를 가지고만 오면 그곳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 그 이면에는 더 큰 잘못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숨어 있는가 뭐 숨어 있지도 않은데요 이 이면에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의논한 것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이 오판 이면에는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이 하나님께 여쭙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묻기 전에 사람 간에 의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누구께 여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도 이런 비슷한 언약계와 관련된 것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 쯤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여호수아가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7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개압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쭙지 않았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원통한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개압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얼마나 통렬하게 애통하며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들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모습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에 왜 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언약괴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엉뚱한 결정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두운 낮이 밝은 밤보다 낫다 어두운 낮이 밝은 밤보다 낫다 아무리 낮이 어둡다고 해도 그것은 낮이라는 큰 밝음 아래 비교적 어둡다는 것이고 아무리 밤이 밝다고 해도 그것은 밤이라는 큰 어둠 속에 비교적 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반대로 밤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어두운 낮이 밝은 밤보다 더 밝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또 평상시 죄도 많이 짓고 한없이 내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밝음 아래서 늘 살아보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잘 못할지라도 중심만큼은 그런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고 이치에 환하게 다 밝은 것 같고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밝음 하나님을 떠난 밝음은 밤가운데 밝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생각 그런 가운데 나름 똑똑하다고 내리는 판단 결코 바른 생각일 수 없고 결코 지혜로운 판단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순종해 보려고 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밝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의 오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약괴는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언약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괴만을 병적으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언약괴만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3절 후반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괴를 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랬죠? 언약괴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괴가 도대체 뭔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이 얼마나 정신없는 말입니까? 언약괴가 뭐라고? 언약괴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괴를 이미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지배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신해산에 있을 때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마음에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광약길 없는 형편에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정성껏 만든 다음에 우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즐겁게 뛰놀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열광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그들이 그 순간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든 형상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신이 감정적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지도록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의 감각으로 감각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믿고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체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내가 좀 더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타낼 목적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혹이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우상입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않고 나왔더니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 더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방 우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실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감각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고 섬기며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실체보다 언약괴를 더 중하게 여겨서 언약괴만 가지고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언약괴를 가지고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신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언약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얼마나 기뻐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온 땅이 울리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이 반대로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6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불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지라 이제 언약괴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불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불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괴를 앞세우고 어떤 기적의 역사 기적의 행군을 했는지 불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사실 이것은 이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못하거든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섬깁니다 언약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언약괴를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신과 동일시에서 언약괴가 들어오니까 신이 저 진영에 이르렀다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신들이라는 표현도 역시 이방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화로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이 울리도록 천지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기쁨, 이들의 감사, 이들의 감격, 이들의 확신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들의 벅찬 기쁨, 감동, 확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스라엘은 재앙과도 같은 참패 중에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수가 모여 있으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다수가 모여 있으면 그 감정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계 같은 상징물이 있을 때 기념이 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감각으로 감각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감정은 더욱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예배에서는 예배 음악을 통해 감정이 쉽게 조장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음악의 영향 또 음악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위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음악을 상당히 조심하고 최대한 절제했었습니다 쉽게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쉽게 마음이 젖어든다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말씀을 통한 감동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 말씀에 맞지 않은 내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잔잔한 기쁨과 감격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때가 아닌 것이죠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들어올 때부터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부터 광고해서 사람들이 모여 모일 때부터 마음이 동요됩니다 다 같이 모여 언약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멀리서부터 오고 있다고 신호를 주고 진영에 들어오는 순간 일제히 악기가 연주가 되고 다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였던 것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렸을 것이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신 것 같은 확신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순간 그 자리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 이 홈리와 비누하스는 이 행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행사의 중심부에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어서 이들이 함께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격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불레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불레새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근본에 치시기 위해서 불레새 사람들로 알고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전쟁의 결과인데요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짧게 기록했지만요 정말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언약계를 맞이할 때 큰 기쁨과 감격 참혹한 패배로 싸늘하게 끝나고 만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사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잘못을 보았죠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큰 오판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는 것 이런 잘못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계를 믿고 의지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보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강렬하지는 혹 안타할지라도 잔잔하고 고요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변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쉽게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의논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또한 바른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